우리가 모두가 좀 준비를 해야 할 게 있는데. 어떤 준비? 일단 말씀이 느리시대요. 느리시대요. 예능이랑 제일 안 맞는 건데. 아, 아재 계기가 좀 신나는데? 사부님, 오하여를 정확하게 맞추시는. 정말로 우리 조상들이 쌀을 주식으로 삼으셨던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. 만약에 빵을 주식으로 했더라면 비빔빵은 없잖아요. 이런 것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빵하고 올려먹는 건 아니잖아요.